신호탄! 이게 있었는데 이게 있으면은 후레쉬를 킬 수가 있겠습 ULP가 뭐냐면은 그 신습격 보고장에 나오는 아저씨인데 노란머리 맞아요 ULP 임무 같은 경우는 지도 보시면은 이쪽에 U 있을거에요 U 여기 U 있죠 여기로 갈거에요 여기 자 아 깜짝이야 신규 임무 ULP 요원 처음에 복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보겠습니다 이제 제 캐릭터가 IA의 요원이 돼서 침투하는 겁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헌수할 수 있도록 메이슨의 컴퓨터를 찾아서 해킹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부에서 이런 임무를 해도 되는건가? 오 컴퓨터 되게 좋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거에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IA가 돼서 FIB를 털러 갈거에요 기지로 침투합니다 쉿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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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탄은 끝났습니다. 오프레스 MK2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탄은 끝냈다고요. 핵쟁이는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개는 안 돼요.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6만 2천 달러. 다음 ULP 임무. 출발. 보시면 여기 플레이어 1-4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배 에비트 죽이고 과연 어떤 임무가 나오는지. 도시 전체에 드론이 뿌려져 있다. 어플을 사용해서 드론을 해킹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드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들 따로 행동합시다. 따로. 방탄구로마. 만만한 거는 방탄구로마. 여기에 들어가시면 드론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드론 어디 찍은데? 여기에 그림자 보이시죠? 밑에. 드론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알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트. 여기서 가까워요. 노트북을 사용하세요. 노트북 여기 있는 거. 바로 이거죠? 와 드론.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어 지금 집에서 신경가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라가. 안 돼. 이런 제작. 안 돼. 여기가 어디야? 일단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여기서 폭탄을 해체하고 도망치면 된다고요? 5분 남았어요. 5분. 나쁜 경찰차. 안 돼. 아니 뭔데 떨리는 거지? 경찰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군요. 밴을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다. 경찰을 떼 놓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니 뭐 경찰이 5프로를 타? 이 사람들로? 미션 클리어. 5만 6천 달러. 오케이.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ULP 구출. 존슨 요원의 착으로 가십시오. 갑시다. 내리치고. 뭐, 뭐였지? 자동차를 타라고요? 알겠습니다. 각자씩 타고서 진행을 해봅시다. 목적지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아 지금은 네고도 테스트 중입니다. 그렇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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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에 경찰이랑 이상한 사람들이 정글을 많이 왔습니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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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아들. 아들. 병원으로 존슨 호성을 도우십시오. 병원. 세야. 5만 6천 달러. 소소. 설정 확인 들어오고. 플랫세트. 생방송을 너무 오래가지고 텐션이 다 떨어진 것 같아. 저 이제부터 그냥 게임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채팅해서 멘트를 쳐주세요. 뒤에로 가진다고요? 아 우리 팀. 우리 팀 누가 버렸어. 초코님 죄송합니다. 지도를 킨 다음에. 아 뭐 이렇게 많아. 자 흩어집시다. 여러분들. 아 이게 전부 부수면 자동으로 등장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저를 때리고 있거든요. 뒤에 건물 알겠습니다. 여기 맞아 여기? 아하. 가만히 있어봐. 아잇. 이런 나쁘 사람 같으냐고. 안 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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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갈게요. 아니 이 사람들. 아잇. 발사. 탭키. 브이키. C. 아잇. 저는 죽었습니다. 우리 팀원들. 파이팅. 지금 초코님 한 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임무 실패. 아 그리고 여러분들. 임무를 재시작하시면은. 스낵이 가득 찹니다. 인벤토리. 스낵. 꽉 차있죠? 여기 봅쇼는. A번의 마크가 새겨진. 상자를 저희가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 작전명 추적. 제가 예쁘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클리포드? 뭐야. 여러분들 클리포드가 재등장했어요. 클리포드 죽은 거 아니었나? 여기에 오시면은. 클리포드를 다시 볼 수 있는 건가? 메이슨 듀건을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찾았다. 듀건. 이분이 듀건이에요. 그냥 싸워요? 그냥 싸웁시다. 안돼요 우리 팀 죽지 마세요. 여기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벌써 죽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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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사람을. 헬리콥터를 잡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 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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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슨 듀건을 따라가십시오. 설마 뛰어내려야 되나? 아 지금 여기 있어요. 굉장히 머네요. 가자. 출발. 나이스 샷. 드론. 아니. 아잇. 나쁘. 드론같은 이라고. 발사. 잡았습니다. 메이슨 듀건을 처치하십시오. 갑니다. 아니. 냥이 과차님. 10만원 후원.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즈 프롭. 창물의 무진. 미션 클리어. 정말 힘들었고요. 6만 2천 달러. 다음 미션이 마지막이고. 미니건 탄약 꽉 채워서 가는게 좋아요. 체크.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사일로로 가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돼요. 확인. 완전히 착지하시면 내리세요. 뭐야. 이거는 공포복음이 있어야겠다. 폐허가 된. A번 기지. 이 친구 누구죠? 정호트. 아. 헤드라잇. 어어. 잡았습니다. 출발. 오. 진짜 공포게임이야. 이거 완전. 퓨즈를 획득하여 대체하십시오. 여기에 퓨즈가 있대요. 퓨즈. 어딨지? 퓨즈가? 에이. 이건가? 이거 아니죠? 아니. 어딨다는 거야. 퓨즈가 도대체. 보급품 위에 있다고요? 오. 아. 어디 있지? 오렌지 막대 모양? 조 좀 풀고 두세요. 알겠습니다. 톡. 아이. 징그러워. 신호탄. 이게 있었는데. 이게 있으면은. 후레쉬를 킬 수가 있겠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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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 얼굴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얼굴.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아. 진짜 징그럽네. 이게 뭐야. 가면이죠. 그냥 가면. 여기에다가 지금 3개 꼈어요.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스타트. 서버에 연결하려면 H. 확인. 정원트의 안전장치가 파기되었습니다. 여기죠. 어. 조심 조심. 정원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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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파시고 스타트 됐습니다 칠리아드상에서 탈출하십시오 확인 이쪽으로 나이스샷 와 A번 부하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발사 아니 정재미님 20만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방금 후원해주신 분께 제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6만 2천 달러? 제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굿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